윤솔 어디 갔어? 윤솔씨 채영은 이사님 심부름으로 하윤모 부사장님께 갔습니다. 하윤모 부사장한테? 왜? 개인적인 일로 물어볼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. 개인적인 일?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셨어요? 대학교 말이야. 내가 왜 자네를 친구로서 좋아했는 줄 아나? 자네 머리 좋고 명석한 거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고. 니 옆에 순영 씨가 있어서였어. 온 마음을 다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할 정도면은 니가 얼마나 괜찮은 놈일까 싶었거든. 이런 이씨. 지금 공식이 자네. 지금 어디야? 네? 지금 어디냐고? 갑자기 왜 그러세요? 하윤모 부사장 만나서? 네. 그런데요? 그런데요? 이런 이씨. 미안해요. 여기까지 오게 해서. 일부러 바람 쐬고 오라고 기회 주신 거예요. 이사님께서. 한 판 붙었거든요. 세나랑. 아주 세게. 우리 최 여사께서 이 근방에 제일 맛있는 거 먹여서 보내라고 했거든. 우리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산책도 좀 하면서 답답한 속 확 풀고 그러고 갑시다. 네. 저 잠시만 뭐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고객님이. 이걸. 왜 윤솔씨가 가지고 있어? 제 친어머니세요. 뭐?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? 뭐? 뭐? 내 두 가지가. 어느 나라가 뭐지? 내 두 가지가.